아니 근데 그 아줌마가 아니 기가 많으면 또 그 아줌마가 그 아줌마가 그 아줌마가 그 아줌마가 그 아줌마가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요학교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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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5 25 9 대 치유 25 25 25 25 237 25 나 중심으로만 살아온 인생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삶 세상 성공 기준 방법 인문주의 안실란다 예술 믿고 행복하게 살자꾸나 모자라고 부족해도 우리 주님 책임진단다 내 피림실에 부러워 말아 살려라 살려라 25 전도자여 25 25 9 대 치유 25 25 25 25 237 25 나의 기준 우리의 능력 세상 여론보다 크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여호와께 생하신 일을 봅시다 부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237 살리는 우리의 능력을 믿고 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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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 떠난 고랄픈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틀 48절 예배 성공 내 인생 성공 무상 숭배 하늘 난다 헌협 잡고 간지나게 살자꾸나 예배 지성공 그 감속을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릴 전도자 정복하고 자스려라 살려라 살려라 237 전도자 25 25 후대치유 25 25 25 237 25 25 25 25 25 25 25 25 오직 복음 24 2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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